안녕하세요 엑소호흑트입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저녁 7시 27분경에 오늘 5월 4일이요 일본 시지옥가현 동부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규모는 2.0 이구요 진원의 깊이는 10km인데 지금 계속해서 시지옥가현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지옥가현을 보면은 이곳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곳은 아 일본의 우선은 이 간또 지방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야마나시 현 아 그 다음에 이 간또 현과 가까운 곳인데 이 사가미만이 있거든요 이 사가미 트러프가 폭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마나시 시지옥가의 후지산 쪽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지금 이게 우선 이 간또 대지진과 관동 대지진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주 오시마에서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면서 사가미 트러프의 폭발을 우리 걱정을 했죠 그러면서 이 난까이 도난까이 도까이와의 연결에 의해서 대지진을 또 저희가 걱정을 했었고요 슈퍼난까이 연동으로 슈퍼난까이 대지진을요 지금 시지옥가의 경우는 1923년 9월 1일날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0만여 명이 사망을 하셨고 45만여 가구가 전소가 됐었습니다 규모는 7.9였고요 그 당시에 이 간또 지역 도쿄가 있는 간또 지역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이 간또 지역과 그 다음에 이 야마나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오늘 지진이 난 이 시지옥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도쿄, 야마나시, 시지옥가 이런 순서로 지진이 났거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관동 대지진은 먼저 도쿄 쪽 그 다음에 야마나시 현 그 다음에 시지옥가 오늘 지진이 난 시지옥가 이런 순서로 해서 관동 대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도권 전체가 아예 초토화됐었죠 그 당시에요 아 이게 진도 7이 넘으면 땅이 갈라집니다 굉장히 큰 지금 아 정말 지금 계속해가지고 2주 50만에서 반복된 그 군발 지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가미 트라프의 대폭발 그 다음에 도쿄 미나미 간도의 대지진을 걱정을 했었는데 또 거기서 멀지 않은 이 시지옥가 현에서 지진이 난다는 것은 아 정말 도쿄 1300만명 인구의 정말 전체 인구의 어떤 목숨이 좀 위태로울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 지금 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일본의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생한 중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상황은 5월 4일 오전 5시 57분 15초에 신장 8초에 경북 포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전원의 깊이는 19km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5월 3일 충남 청양군에서 저녁 10시 11분에 0.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5월 3일 충북 영동군에서 저녁 6시 09분 38초에 규모 1.4 그리고 전원의 깊이는 11km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